안녕하세요 랩타이 여러분 오늘은 창업 희귀 애완동물 창업에 관련돼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지금 창업하고 브리더가 있는데 그 영상만 끝나고 나면 이제 용품들이나 세팅하는 것들 영상 위주로 많이 촬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창업 많이 애완동물 관련돼서 꿈을 꾸고 계시고 키우신 분들이 나중에 샵을 열려고 하시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좀 내용을 정리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여러가지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꼭 봐주세요 우선 창업을 하는 이유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창업을 해서 애완동물 샵으로 창업을 하고 싶은지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꿈이 샵이었기 때문에 샵을 열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꼭 알아야 돼요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통 애완동물을 키우다 보면 가장 많이 되는게 애완동물 번식이에요 키우다 보면 아시겠지만 번식도 해보고 싶고 새끼도 보고 싶고 하다 보니까 번식을 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런 브리더의 길도 있어요 브리더의 길도 있고 이렇게 샵을 열어서 저처럼 이런 장사를 하실 수도 있는데 브리더의 일은 브리더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브리더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지금 애완동물 샵은 보통 추천을 안 드려요 애완동물 샵은 조금 힘들어요 조금 많이 힘든 형편이고 경기 흐름도 많이 타고 대형 샵들도 그렇고 대형 샵들이 많아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샵을 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브리더들이 샵을 여는 경우도 꽤 있는데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렇게 했다가 제대로 안된 경우도 많은데 왜그냐면 브리더 할 때랑 샵을 여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는 비용도 다르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아지고 시간도 브리더들처럼 좀 여유를 가지면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여유가 없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서 브리딩을 하는게 아니라 나중에는 일이 돼버려요 일이 돼서 돈을 벌기 위해서 브리딩 하기 때문에 별로 추천은 안 드려요 그래도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 난 창업을 하고 난 샵을 열 거야 내 이름 걸고 샵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조금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을 알려 드릴 거에요 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샵은 이제 보통 준비하려고 그러면 보통 한 지금은 한 5천에서 1억 정도? 돈이 많은 분들은 제 영상을 안 보셔도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돈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주가 아니라 조금의 자금 가지고 샵을 열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최소 5천에서 1억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최소 5천을 잡은 거는 네 그만한 이유가 있구요 5천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거냐? 우선 첫째 예 보통 이제 가게가 있어야 겠죠? 매장이 있어야기 때문에 매장 보증금 한 천만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돈 천만원 그리고 2천만원 가지고는 뭐 사육 정시 할 수 있는 뭐 이런 테이블이나 선반 뭐 그 다음에 용품 그 다음에 생물들 2천만원 정도만 투자하면 돼요 많이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절대 처음에는 그리고 나머지 3천만원은 아 2천만원은 보유하고 계셔야 돼요 뭐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뭐 그럴 때 그 돈을 쓰는 거고 그 돈은 뭐 필요할 때가 언제냐 뭐 생물 계절마다 생물이 들어오는 게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생물들을 매입도 해야 되고 뭐 신상품이 나왔는데 아 저거는 정말 판매하고 싶다 하는 것들 매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장사가 잘 안됐을 때 매장 월세나 뭐 이런 것들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1년을 버텨야 되거든요 1년 1년을 버티기 위한 여유자금을 두셔야 돼요 뭐 1억을 가지고 준비하신다 그러면 좀 달라지겠죠 좀 더 큰데 그리고 좀 더 더 많은 비용 그리고 좀 더 많은 여유자금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보통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 1년을 버틸 수 있는 네 여유자금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샵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느냐 어 저희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적한 흑형 님이나 정부른 님처럼 유튜브 유튜브를 추천드려요 예전에는 저희도 네이버나 네이버 카페르나 이런데를 이용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대세가 유튜브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그거고요 유튜브를 해서 최소 어느 정도 구독자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분들처럼 다정한 흑형이나 정부른 님처럼 구독자 수가 많으면 좋겠죠 그 정도 많으면 네 따로 수익이 있으니까 샵을 안 열겠죠 네 근데 꿈이다 그러면 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다정한 흑형 님이나 뭐 그 정부른 님 같은 경우는 뭐 다정한 흑형 님은 샵을 열다고 샵을 하시다가 예 유튜브를 시작한 거고 정부른 님 같은 경우는 샵에서 일하다가 네 유튜브를 시작한 거죠 보통 여러분 같은 경우는 생물을 좋아하고 생물을 키우다가 샵을 열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아 나 생뚱맞게 어 애완동물 샵 열어야지 이게 아니라 샵을 하거나 아니면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하면서 아 내가 꿈을 가져야겠다 저쪽 샵을 봤더니 장사도 잘 되고 아 이쪽 샵을 봤더니 어 저쪽 돈 많이 버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샵을 열려는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건데 최소 유튜브 유튜브 구독자는 10만 정도 만들고 시작하는 거를 권장드려요 네 10만 보통 뭐 바로 10만 만들 수 있긴 힘들겠죠 지금 유튜브 달도 많고 좀 힘들어요 향편이 힘들긴 해요 옛날처럼 그냥 올리면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요 유튜브가 많기 때문이죠 네 유튜브가 많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이 힘든 편인데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보시고 본인이 키우고 최소 생물이라는 거를 한 3년에서 5년 정도 키워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네 유튜브도 조금씩 조금씩 찍고 찍으면서 본인이 키우는 네 영상도 올리고 뭐 배워왔던 것들 뭐 에피소드 이런 것들 잘 열리면서 유튜브로 조금 본인이 대해서 알리고 구독자를 좀 많이 늘려서 한 10만 정도 했을 때 샵을 열면 좀 여유있게 예 샵 운영도 되고 네 여유있게 돈도 벌 수 있을 거에요 근데 그게 힘들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선택해 겠죠 아 그리고 유튜브 할 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유튜브로 하면서 본인이 음 어 이렇다 저렇다 제가 유튜브 여기저기 이제 다른 분들 거를 보긴 했는데 좀 잘못된 정보들도 좀 많이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본인이 느낀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같이 전문가들이 그런 비슷한 유형의 컨텐츠를 자꾸 영상을 찍었을 때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는 네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시고 정확하게 결단을 내지 마세요 이렇다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끝내면 네 조금 문제되진 않아요 그거를 속단에서 아 이거는 이런 거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절대 안됩니다 그런 부분은 네 경우의 수 내가 한 천마리를 들고 아니면 100마리를 두고 똑같은 개체를 똑같이 실험하고 똑같이 다 해봐서 맞다 하면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뭐 한두 마리 키우고 한 열 마리 키워봤더니 뭐 아니 한 종을 키워봤더니 뭐 1년 키워봤더니 어 이렇더라 그래서 나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러시면 안 돼요 네 그 외의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럴 때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끝내주셔야지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네 저같이 이제 전문 영상 전문 전문가들이 영상을 찍었을 때 틀리지 않고 네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이 내용 봤더니 아 저거 계속 잘못된 내용만 영상을 찍었네 이걸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주의하시구요 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튜브를 이용해서 이제 창업 준비를 시작하는 거랑 그 다음에 브리더 브리더로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브리더라고 하면 생물을 본인이 좋아서 키우다가 나중에 몇 년 키웠더니 생물들이 성체가 됐고 성체가 됐더니 메이팅도 해보고 새끼도 낳고 하다보니까 어 그 새끼를 가지고 또 개인 분양도 하고 하다보니까 돈이 생기니까 또 개체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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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느 정도 개체를 보유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을 브리더라고 하죠 이렇게 번식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판매를 하는데 보통 이제 카페나 있는 데서 활동을 많이 해요 브리더들은 이제 그분들은 그 카페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최소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자기가 월마다 번식을 해서 판매하는 금액이니까 레어파드 개코건 타란툴라건 최소 그 정도 돼서 사람들이 많이 알겠죠 그 정도 팔 팔 정도면 분양할 정도면 그 정도 분양할 정도가 됐을 때 샵을 여시는 거를 권장을 해요 근데 브리더 길로 남는게 더 좋아요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제가 한가지를 못 밀고 왔죠 브리딩이면 브리딩 그러니까 브리더면 브리더 샵이면 샵 한가지 못 밀고 왔는데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저는 브리더 하고 싶어요 샵이 아니라요 왜 시간적으로 브리더가 많이 여유가 있고 돈도 좀 본인이 노력하거나 하면 좀 여유있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샵을 열어서 힘든 고난의 길로 빠져들지 않아도 되니까 브리더를 하는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샵 이름 샵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 보통 많은 분들이 꿈을 꾸는게 내가 만든 이름 내가 만든 샵으로 해서 아 이거는 진짜 꿈을 자기가 샵이다 그러면 꿈이 샵이다 그러면 자기 이름 걸고 아는게 낫고 만약 돈이다 돈이다 그러면 대형 샵 대형 샵에 분점으로 들어가는게 나아요 근데 만약 대형 샵 분점으로 들어가는데 프랜차이즈 비용이나 뭐 아니면 생물이나 용품 같은거를 최소 이만큼 해야 되는데 그 단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인데 그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분은 당신한테 당신을 도우자고 하는게 아니라 당신을 호구로 보는 겁니다 호구로 봐서 당신이 한번 걸려들었기 때문에 당신한테 돈 뺏어 먹을 만큼 뺏어 먹겠다 하는거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너무 많이 터무니없이 생물들을 요구하고 용품들을 사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돈 1년동안 네이버 광고 때리는게 고객님한테 더 많은 돈을 안겨줄거에요 손해도 당연히 안 일어나구요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샵 선택 내가 샵을 어디다 열 것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샵은 우선 첫번째는 집 가까이 아주 가까이 가까운 데 네 가까운 데 하세요 뭐 강남이 좋다 뭐 아쿠정도 있다 비싼 동네 가봤자 진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돈 많은 사람들이 샵을 열 때면 그런 데 가서 하는게 맞아요 근데 돈이 적은 상태에서 그런 데 가시면 월세 감당 못해요 월세 감당 안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절대 피하시구요 그냥 집 가까운 데에서 알아보시면 좋아요 걸어서 갈 수 있으면 더 좋구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이제 다른 일들이나 야근을 할 수도 있고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급한 일이 있어서 매장 가야 되는데 너무 멀면 네 문제가 터져요 그리고 왔다갔다 하는 교통수단 비용도 좀 많이 들구요 그런 분을 최대한 아끼는 법은 집 가까이 또 하나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실패하고 실수하고 문제 터지는게 월세요 그 가게 월세 월세를 생각을 안하고 들어가요 월세는 진짜 적게 나온 데를 선택해야 돼요 아주 적게 그래서 지하를 추천드리는데 저희도 지하로 내려온 이유도 그거에요 저희도 경기가 어렸었기 때문에 지하로 내려온 건데 그 이유가 저희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왜 1층 같은 경우 노출이 많이 되니까 좋은 거 아니냐 아니요 매장에 들어오신 분들 90%가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게 아니요 그냥 구경 오신 거에요 구경 그럼 지금 처음에는 장사 안될 때는 많이 구경 오시니까 좋겠죠 그리고 아 구경 오셨으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구매 고객이 되겠죠 아니요 진짜 10% 밖에 안돼요 100명, 10%도 안될 수도 있어요 100명 오시면요 한두명 나중에 사러 오실까 나머지들은 그냥 구경 오신 거에요 자 여기 구경 왔다가 사러 오시는 분들 네 제가 말씀드렸죠 2004년부터 해봤다고 샵을 네 거의 없어요 어린 친구들은 조금씩 있는데 뭐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구경 들어온 거지 절대 관심이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구경 온 거에요 사라 그러면 키우라 그러면 안 키웁니다 그런 분들은 안 키우기 때문에 내 구매 고객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해요 자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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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만 하고 나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됩니다 절대 애완동물샵은 절대 1층에 두시면 안 돼요 왜냐면 1층은 월세가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평수가 작으면 월세는 그나마 작긴 하겠지만 기회도 기본 월세가 있어요 이 기본 월세면 차라리 평수가 넓은 지하로 내려가시는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생물 번식도 해야 되고 먹이 번식도 해야 되고 용품도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평수가 무조건 넓어야 돼요 최소 30평에서 40평 정도는 둬야 돼요 그리고 월세는 최소한으로 작은데 싼데 그러면 돼요 어차피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런게 발달되어 있어서 핸드폰으로도 위치 찾아 가지고 걸어 오시면서 찾아보세요 지하에 있건 옥상에 있건 아 근데 옥상 5층? 6층? 여기도 싼데 그쪽은 안되는 이유가 난방비 때문에 그래요 난방비 난방비가 엄청 중요해요 겨울철 되면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심하게 때라 말할때 300만원 뭐 300만원 이상 계속 나왔는데 이런 경우가 초래해요 왜냐면 생물들은 추우면 위험해지고 그러다보니까 온도를 일정한 온도로 맞추기 위해서 난방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겨울철에 난방을 했더니 전기세가 막 장난 아니에요 한달에 막 100만원 처음 열었을 때 오픈했을 때 한달에 100만원 보였는데 전기세가 80만원 이러면 감당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처음에 들어가면 전기와트수 보고 원래 전기 증축을 해야 돼요 증축을 안하면 네 문제가 터지는데 증축을 하시고 들어간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증축비용도 200이에요 처음에 들어가실 때 좀 와트수가 낮아서 뭐 5kg 이하다 그러면 보통 생물들 낮을 때 전기계산해서 좀 증축을 해놓으시는게 좋아요 근데 한달정도 써보시는게 좋겠죠 써보고 5kg가 안넘는다 그러면 그대로 가시고 5kg가 넘는다 하면 증축을 무조건 하세요 그게 나중에 2년 3년 지났을 때 본인한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월세 전기세 이것들을 줄이고 나면 본인이 원하는 평수 이제 그걸 원한다고 그러면 최소 1년 이상 2년 이상 하다가 어느 정도 매출나서 돈 좀 많이 벌었다 싶을 때 그때 본인이 1층으로 가고 싶건 아니면 더 좋은 데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때 금액에 맞춰가지고 가시면 돼요 들어오는 비용하고 나가는 지출이 어느 정도 계산이 떨어지겠죠 그거에 맞춰서 원하는 데 가면 되는데 처음에는 지하로 내려가세요 무조건 지하로 내려가세요 지하로 내려가셔서 해도 올 사람들은 찾아 들어옵니다 그렇게 찾아오거나 찾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내 내 구매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냥 1층이었기 때문에 어? 뭐지? 하고 들어오는 손님들은 구매 고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1년 하고 2년 동안 버텼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샵을 유지하고 이어갈 수 있어요 보통 이제 가장 힘들 때가 1년에서 2년 사이거든요 샵 오픈하고 나서 이때 많이 문 닫아요 다 보통 예전에 한참 인기 크로스 때는 1년에 2, 30개의 업체가 생겼는데 네 그 1년 뒤에 반 2년 뒤에 싹 사라졌어요 몇 군데 빼고 있냐 네 그러니까 2년 2년 버텨야 지고 그 정도 버틸 수 있으면 음 됩니다 그러면 1년 처음에 이제 1년 동안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기분매출이라는 걸 잡아야 돼요 기분매출이라는 건 뭐냐면 월세 정기세 그리고 뭐 인터넷비 뭐 전화비 뭐 이것저것 저것 저것 네 샵을 열면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무엇으로 충당을 돼야 되냐면 먹이예요 먹이 먹이를 판매해서 그걸로 기본 매출을 잡아야 돼요 그걸로만 해서 잡고 그 이상 이제 용품이나 생물들을 팔아서는 그 다음부터는 내 쓴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내가 먹이만 팔아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먹이나 기본 정기를 팔아서 내 기본 월세나 내 정기세 이런 들어가는 비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어? 이 동네에 생물 키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이 먹이 팔아서 어떻게 감당해? 근데요 그래서 적게 잡으라는 거예요 적게 잡고 월세도 적게 나오게 하고 전기세도 적게 나오게 하는 게 지하실 지하로 내려가는 거고요 그렇게 내려가서 최대한 지출 비용이 적게 만든 상태라 그러면 쉽게 만들어 낼 수 있어요 네 쉽게 그 비용을 먹이만 판매해서도 충분히 메꿀 수 있기 때문에 꼭 먹이는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이 먹이 먹이는 네 유명샵과 달라요 지금 샵을 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도 하나인데 대형샵들하고 못 싸워요 대형샵들하고 처음에 열어서 싸우려고 그러면 아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제 그쵸? 돈 가지고 미러가 제껴 가지고 치고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 그러면 일반 샵이 네 큰샵들을 누르고 이긴다는 거는 좀 힘들어요 근데 먹이는 달라요 먹이는 네 가까운 집 근처에 가까운 데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사요 뭐 겨울철이건 여름철이건 특히 겨울철에 뭐 택배 배송 안 되는 날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날들은 네 살아있는 생물을 받고자 직접 급하니까 직접 이렇게 가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들 살아있는 먹이류 판매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동네에서 충분히 먹이만 팔아서도 충분히 충당이 돼요 그러니까 네 꼭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용품에 대해 설명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 샵 열면 아 이것저것 다 갖다 놔야지 다 갖다 놔야지 다 갖다 놔야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단가 안 맞아요 돈 여유있으면 다 갖다 놓는 게 맞아요 그게 정답이긴 해요 근데 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0만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면 다 갖다 놓으실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잘 나가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판매하는 분양하는 생물들에 관련된 용품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 있죠 뭐 칼슘제 영양제 사육통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 겨울철이면 히팅 장치 뭐 이런 것도 있죠 기본적인 것들만 잘 나가고 기본적인 것들만 채워 놓으세요 그리고 뭐 채워 놓다 해도 많이 챙겨 놓지 마세요 절대 절대 많이 챙겨 놓으세요 잘 나가는 거 기준으로 만약에 뭐 한 달에 100개가 나온다 그러면 100개 갖다 놔야겠죠 근데 보통 한 달에 한 개 나간다 그러면 한 개만 갖다 놓으세요 한 개만 하나 나가면 그 다음에 그 판매한 돈하고 조금 멈춰서 두 개를 갖다 놓으시거나 하나를 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많이 놔두는 게 아니라 조금 갖다 놓아요 어차피 평수도 작고 그리고 전시할 공간도 없고 비용도 적기 때문에 많이 갖다 놓으시면 먼지만 쏴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샵들한테 보통 사람들이 사지 일반 작은 샵에서 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용품들은 잘 나가는 거 위주로 갖다 놓으시고 판매하면서 돈이 어느 정도 생긴다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하나씩 하나씩 늘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있어야 될 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지금 겨울철인데 히팅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뭐 스팟이건 이런 것들이 없어요 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러 왔다가 그냥 가시겠죠 그렇게 반복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손님들이 한 번씩 왔다가 가버리고 왔다가 가버리면 다시는 안 와요 물건이 없어서 왔다가 가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근데 뜬금없이 여기가 금붕어집도 아닌데 물고기 사료를 찾아요 그래서 물고기 사료 갖다 놓으실 필요 없어요 그런 건 갖다 놓지 마세요 근데 굳이 그분이 또 오시겠다 하시면 갖다 놓으셔야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갖다 놓으시고 사료도 종류가 많네 하면서 열대어 사료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지 말고 딱 내가 필요한 것들만 용품들 그렇게 갖다 놓으셔야 돼요 이번에는 생물 생물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생물들 처음 오픈하시면 욕심 많아요 욕심 많아서 생물들 이 생물 저 생물 저 생물 저 생물 다 갖다 놔요 다 싸그리 싸그리 갖다 놓으시는데 거의 그러다가 많이 죽여 먹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형 샵에 밀려요 생물들이 생물들이 그쪽 가서 살려고 그러지 누가 이름도 없는 데서 사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그런 건 있어요 레어파드 게코나 타란툴라나 저가형이나 보급형 생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까운 데서 사겠죠 멀리 가는 거 택배로 받는 것도 걱정되니까 그런 경우는 판매가 돼요 그런데 보통 비싼 것들 카멜레온 더 비싼 모니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형 샵 가서 사요 조그만 샵에서 잘 안 사요 이런 거 굳이 갖다 놓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이 모르는 생물들 갖다 놓지 마세요 내가 최소한 키워보고 1,2년 키워보고 이 생물에서 자세히 안다 하는 것들만 우선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잘 나가는 생물이요 잘 나가는 거 레어파드 게코나 크리스틱 게코나 타란툴라나 뭐 이렇게 잘 나가는 거 모니터나 카멜레온 잘 찾기는 해요 레드아이 아머드 스킨크나 있죠 이런 애들은 사람들이 많이 찾기는 하는데 사지 마세요 갖다 놓지 마세요 그리고 유명 전문 샵들이 오래된 샵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생물들은 괜찮냐 안 괜찮냐 물어보시고 갖고 오셔야지 아 그럴 수는 있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구로 보시는 샵에서는 아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는데 1년 지나면 이 사람이 나를 호구로 바꾸나 안 바꾸나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는데 절대 사지 마라 생물들은 야생 개체들에서 갖고 잡아오는 생물들이에요 야생에서 와일드 개체죠 와일드 개체들을 잡아와서 판매는 하지 마세요 절대 걔네들은 엄청나게 죽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죽어난 게 판매 분양하고 나서도 그 고객님한테 가서도 죽어 나갑니다 근데 보통 많은 부분들이 그 죽어 나갔을 때 본인이 실수했다기 보다는 네 샵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잘 안 죽는 생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잘 죽는 야생 와일드 개체를 분양했다 샵 이미지만 계속 망가집니다 네 아 여기가 샵이 작아서 이 샵이 잘 몰라서 관리를 잘 못해서 아 이런걸 판매해서 내가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구나 어차피 걔네들은 잘 죽어요 누구한테 가나 죽지만 조금 더 네 지금 샵을 여시려고 하시는 분 을 탓할 거에요 한 분 한 분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 샵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을 주변에 퍼트려 나가요 좋은 말을 해도 모자를 파네 안 좋은 말을 퍼트려 나가서 그 샵 이미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샵을 이제 찾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 네 큰일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와일드 개체 와일드 개체들 잘 죽는 개체들은 피하시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찾더라도 갖다 놓지 마세요 저희도 수입 많이 해봐서 생물들 많이 갖다 놓고 저희도 죽여요 생물들 샵도 죽어요 알면서 찾으니까 갖다 놓고 분양하는데 제 성격은 그게 못해요 잘 죽는 애들은 아예 판매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샵을 하시거나 아니면 생물을 키우실 때 아무리 이쁘더라고 해도 이게 와일드 개체인지 시비 개체인지 사육돼서 번식돼서 나온 개체 그런 애들은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기 때문에 분양 받더라도 아무리 이쁘더라도 시비 개체 생물들만 키워볼 수 있게 하고 판매도 네 시비 개체만 판매하세요 처음에는 왜? 처음에 욕심 많아서 생물들을 이것저것 저것 저것 다 갖다 놓으려고 하시는데 그래봤자 생물들 자꾸 죽어 나가면 네 도라미 타물입니다 단가도 요즘 예전 같지 않고 요즘 저희가 수입을 잘 안하니까 수입 업체들이 단가를 되게 비싸게 네 도매를 내기 때문에 받아오시는 분도 부담되시고 판매하고 나서 죽거나 해서 보상해주고 매장에서 죽고 이러면 처음 오픈하셔서 큰 타격을 봐요 아주 큰 타격을 보기 때문에 절대 타격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잘나가는 것도 있죠 뭐 레어파드 개코 잘 죽지도 않고 네 크레스티 개코 뭐 그리고 뭐 타란툴라 뭐 이런 위주 네 잘 안 죽는 생물들 위주로만 갖다 놓고 그리고 잘나가는 생물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만 갖다 놓으세요 우선은요 그리고 장사가 어느 정도 돼서 매출이 좀 많이 난다 그러면 한 종씩 한 종씩 늘리면 돼요 처음부터 많은 생물 갖다 놓으시면 네 큰 코 다 씹니다 자기가 잘 모르는 생물들 갖다 놔봤자 네 관리 안되서 죽어요 죽고 죽으면 네 마이너스 까지고 네 큰 타격을 보기 때문에 네 물론 죽지 않더라도 상태가 안 좋아지면 분양도 못해요 분양도 못하고 갖고 있다가 쩔쩔쩔 매다가 네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물들은 꼭 잘나가는 거 만지기 갖다 놓지도 마세요 그냥 적당히 갖다 놓으세요 적당히 적당히 갖다 놓고 분양을 하세요 음 나중에 다음번 쯤 밑에 다음 얘기해서 설명 드리긴 할 건데 많이 갖다 놓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에요 다른 용도에요 다른 샵으로 오픈할 때 그럴 때 하는 건데 그건 다음에 또 밑에 다시 설명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네 이번에는 기본 매출 올리기 기본 매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전기세 뭐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샵을 오픈해서 생겨나는 지출들 말하는 거예요 뭐 본인이 핸드폰 사고 옷 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말고 샵 오로지 샵에서만 나가는 지출 비용 이거를 막는 거 이 비용을 기본 매출로 제가 설명 드리고 있는데 이 기본 매출이 뭐 50만원 될 수도 있고 100만원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여야겠죠 네 이 정도 매출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우선 기본적으로 먹이류를 판매를 해야 돼요 먹이류 먹이류만으로도 그 정도 매출이 올라와야 돼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그만큼 매출 올리기 위해서 1년 동안 부단히 부단히 네 노력을 해야 돼요 엄청 노력하셔야 돼요 자기가 본인이 그냥 샵 열어놨으니까 장사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샵을 열건 아니면 고깃집을 열건 냉면집을 열건 아 열면 장사 잘 되겠지 이거는 네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는데 보통 꿈에 젖은 생각이에요 보통 샵을 열면 보통 사람들이 오랫동안 못 버텨요 한 20개가 1년 동안 연다 그래도 하는 건 1년 동안 한 몇 개 안 되고 몇 샵 안되고 2년 지나면 거의 사라지고 한 두 샵만 남아요 그거는 이제 아까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네 특출난 샵들 노력하는 샵들 이런 샵들 이런 샵들 이런 샵들만 남는 거예요 뭐 돈이 많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자기만의 그 특징을 갖고 있거나 뭐 이런 샵들만 따라 남는 거고 그냥 남들 하니까 돈 되니까 따라 했던 샵들은 다 문 닫았어요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동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제가 7억 매출 7억 매출 설명할 때 했지만 저희가 약간 랩탈리아라는 샵은 좀 이렇게 초보자들을 위해서 초보자들을 상대로 많이 해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신규 손님들을 많이 받아요 신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샵이에요 기존에 키웠던 사람들도 오긴 하는데 보통 거의 90% 이상이 신규로 많이 접하게 돼 있어요 랩탈리아 예전에는 저희가 7억 매출 영상에서 소개시키는 것처럼 제가 직접 TV에도 나가고 많이 만났어요 김병만 씨도 만나고 소녀시대도 만나고 뭐 많이 유명인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제가 사진을 안 찍어놔서 자료가 많이 없는데 네 그건 찍어놨어야 되는데 김병만 씨는 유튜브에서 볼 수 있네요 지금 그렇게 제가 그때는 이런 희귀동물이 그냥 음지에 있다 보니까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되게 활동도 많이 하고 진짜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음 요즘 어린 친구들이 갈 수 있는 뭐 전시관 수목원 동물원 여기저기저기저기저기 네 다 깔아놨어요 애완동물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자동광고가 돼요 자동광고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이제는 알아서 오세요 알아서 알아서 찾아와요 인터넷만 뒤져서 여기 가까운 데 있으면 가는 거고 좀 유명한 데 있으면 가요 근데 요즘은 어린 친구들이 유튜브를 보고 가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적한 흑현님이나 정분우님 이런 분들처럼 유튜브를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이버를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점점점 비율이 네 유튜브로 가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고 찾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로 홍보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거론하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튜브도 하시고 지금은 저 역시도 그래요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희 아드님 아드님께서 다니는 유치원에다가 뱀하고 사람 둘 날을 기증했어요 그 분들이 어린 친구들이 보고 제가 안 하더라도 뭐 방문 방문 교육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광문동물원 이동동물원 이동동물원이냐 이동동물원이라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뭐 이런 데 많이 가요 그런 데에서 소개시켜줘요 그분들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만 자동적으로 그분들이 또 광고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많이 노출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네 키우는 사람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유치원이나 아니면 가까운 뭐 학교나 이런 데서도 어린 친구들이 벌써 어릴 때 전시관이건 동물원이건 어디 가서 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네 관심이 있어서 키우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네에 네 전단지 전단지 한번 배포하세요 전단지 업체는 지금 저희 영상 네 도와주고 계시는 분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연락해서 한번 문의하시고요 저렴하게 해 줄 거예요 전단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그마 배포하셔도 네 큰 도움 될 거예요 뭐 좀 여유가 되신다면 뭐 한 달에 두 번 정도 전단지 배포하시면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아 여기도 이런 동물 파는구나 엄마 이거 사주세요 아니면 키웠던 사람들은 아 여기 먹이 먹이를 살 수 있겠구나 가까운 데 있었네 하고 찾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단지를 하시고 그리고 네이버 카페 카페 활동도 열심히 하셔야겠죠 아까 뭐 선생님처럼 브이더로우 하고 있었다면 굳이 안 하셔도 되겠죠 자동적으로 해왔으니까 꾸준하게 뭐 카페 활동이나 카페에서 좀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카페한테 뭐 카페 쪽으로 뭐래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거나 음 그렇게 하시고 또 뭐 네이버 샵을 쇼핑을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 같은 거 쇼핑하셔도 좋아요 그쪽도 아직도 네이버가 무시 못해요 그쪽으로도 신규 교수님들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올리고 쇼핑 만드세요 생물들 네이버 쇼핑에서 생물을 못 팔아요 아 아쉬워요 네이버 쇼핑에 아마 저희도 생물을 판매할 수 있으면 네 좀 더 많은 매출이 끌어 올라갈 거에요 아마 진짜 한 지금의 50% 이상도 끌어 올릴 수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네이버에서는 생물을 취급하지 않네요 아직까지는요 네 생물을 취급하지 않아서 이용품은 네이버 쇼핑에 올리시고 생물은 네 본인의 쇼핑몰 만들어서 하시고 뭐 쇼핑몰도 어디다 의뢰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하는 데 있어요 거기다가 디자인만 바꿔주는 거 좀 찾으셔서 인터넷 좀 치집 나와요 그분들한테 뭐 한 20만원 30만원 줘서 메인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쓰세요 뭐 굳이 돈을 들여서 쇼핑몰을 만들고 뭐 하지 마세요 이거 되게 안좋아요 그렇다고 퀄리티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잘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되게 쓰레기에요 월 납입하는 것도 쓰레기에요 그런거 하지 마세요 그냥 무료 쇼핑몰 만들어주는데 뭐 카페24나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다가 그냥 만드시고 거기 디자인해주는 애들 있어요 네이버 검색하시면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견적 뽑으시고 만드세요 그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개인 서버 만들고 개인 서버에 쇼핑몰 해가지고 했다가 서버 날라가서 한 두번 날라가서 다시 복구하고 하는데 복구가 안되서 회원님들 아시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을거에요 자료 다 날라갔어요 몽땅 옛날 회원들 3만명이 넘는 회원들의 자료가 싸그리 다 날라가서 물론 용품 상품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 못하는 용품도 많은데 그런거는 네 그런거 겪을 필요가 없죠 네 돈 들여서 그런거 할 필요 없이 안전한데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본 매출 1년 동안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얼마를 벌어야 됐냐 최소 200정도는 벌으셔야 돼요 최소 200은요 이거는 장사가 잘되서 더 많이 버시는 분도 계시고 능력이 뛰어나서 더 더 더 더 더 많은 돈을 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소에요 최소 단위로 200은 버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기본 매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매출 전기세 월세 이런것들 빠지고 나서요 빼고 난 순수익을 말하는거에요 순수익을 200정도 벌어야 돼요 1년 지나고 나서 1년 동안 제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열심히 하시고 유튜브 광고도 전단지도 흘리고 유튜브 유튜브도 하고 카페에서도 활동도 하고 이런 홍보를 많이 했다 그러면 1년 뒤에는 어느 정도 기본 매출이 잡히실 거에요 1년 동안 기본 매출 잡히시고 그 이상의 수익을 내는 거에요 보통 용품이나 생물들을 팔아서 내 순수익 마진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전기세 때려맞고 월세 때려맞고 이래버리면 골치 아파요 그러면 하나마나에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차라리 브리더가 나요 브리더들은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여유시간에 생물들 관리하면서 여유시간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더를 권장하고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들은 노력하셔야 돼요 그냥 많은 분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탁스장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있어요 멀뚱멀뚱 멀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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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변에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단지가 되게 중요해요 전단지라도 배포해서 주변 사람들 왜냐면 처음에는 주변 상권을 잡으셔야 되고요 1년 동안 주변 상권은 주변 상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고객들을 잡고 나면 그 다음에 2년째부터는 전국구로 나가는 거에요 전국구로 이제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 주입되는 것들 그 전국구에서는 당연히 물론 아까 말씀인 것처럼 유튜브 네이버 페이 네이버 쇼핑 그 다음에 카페 이걸로 홍보하시는 거고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을 이런 것도 잘 안 보시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전단지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 애완동물 시장 흐름 정세 경기 안 좋고 어쩌고 말 많아요 근데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가 진짜로 7억 매출까지 올리고 장사가 많이 잘됐때는 보통 주 5일째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아예 아예 없는 상태에서 점점 바뀐건데 그 시기에는 거의 맞벌이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고 집에 혼자 외롭게 있는 친구들이 집에서 애완동물이라도 키워보렴 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애들을 키워볼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그 많은 생물들이 나가겠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고 문화 흐름 그러니까 저희 시대 흐름이었죠 시대 흐름으로 애완동물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 역시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TV광고 자꾸 나가니까 그때는 김병만 씨도 없었어요 뭐 정글의 법칙 이런 것들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시기에는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많이 사람들한테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만큼 음주에 있던 것을 양지로 끌어올렸죠 제가 이것들을 무시 못할 거예요 사람들이 음 그거 니가 그랬냐 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네 음주에서 양지로 끌어져서 일반 샵들도 지금의 샵들도 마찬가지로 좀 네 양지를 끌려 올라온 애완동물 시장에서 좀 여유있게 돈 벌 수 있는 사람도 많았겠죠 네 물론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아니라 그럴 거고 욕할 거고요 네 그런 사람들은 패스 지금은 어떠냐 아 안 좋은 시기도 있었어요 되게 그 이제 중간에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주 5일제가 되면서 큰 문제가 터졌어요 왜냐면 그 애완동물한테 애완동물을 애들한테 사줘서 아이들한테 맞춰줬다면 그 시기가 변한 시점에서 주 5일제로 바뀌면서 가족과 함께로 바뀌었어요 가족과 함께란 게 뭐냐면 주 5일제가 정착이 되면서 점점 정착되고 정착이 완전히 됐을 때는 애완동물 시장이 거의 내려앉아버렸어요 네 물론 저희가 안 좋은 시기 시기에도 겹치긴 하는데 내려앉아버렸어요 그 내려앉아버려서 그 돈을 모아서 가족들이 여행을 가요 뭐 해외여행이건 가까운 여행이건 아니면 동물원을 가건 식물원을 가건 자꾸 주말에 가족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 버리는 바람에 그 시간에 그 비용 모든 것들을 거의 대부분 다 아이들한테 쏟아버리게 가족과 함께하는 걸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애완동물 시장은 내려앉았죠 근데 지금은 또 바뀌었어요 또 바뀐 게 뭐냐면 좀 요새는 이제 정말 아이들 혼자 하나 키워서 잘 키워야지 하나 낳아서 잘 키워야지 이런 시대에요 이런 시대다 보니까 한 명만 나와서 몰빵하세요 저 역시 또 지금 몰빵하고 있는데 아이들 키워보신 분은 아시죠 많이 들어가요 몰빵해요 몰빵 몰빵 해버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려고 해요 요즘은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예전에는 그래도 안 돼 안 돼 라는 게 있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원하면 그래도 다 해주려고 해요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애완동물을 키워보는 게 집에서 어렸을 때 게임만 하던 친구랑 애완동물을 키워보면서 성장하는 친구들하고 정서적인 문제나 도움이 되게 많이 좋아요 그래서 생물들은 애완동물 키우는 건 적극 권장하고 있는 편이고 지금은 그런 시기 흐름에 맞춰서 다시 애와동물 시장에 끌어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아시는 분들만 아시겠죠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좀 느끼네요 다시 끌어올라오는 시기에요 이 시기가 경기가 안 좋아서 당연히 주저앉는 부분도 있어요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시 끌어올라가는 샵들도 있어요 저희 같은 끌어올라가는 샵들 마찬가지에요 이거는 지금 흐름을 맞춰서 잘 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다정화석형 정브루 네 이런 이런 유튜버님들 대단한 분들 이런 분들이 아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 밖에 없어요 이름이 네 죄송합니다 더 유명하신 분도 있을 거고 더 하시는 유튜버도 있겠지만 제가 네 늙은 늑당이라 늑당이라 잘 모르겠네요 잘 몰라서 죄송하구요 네 그분들을 제목을 넣은 이유도 그거에요 제가 잘 알고 저도 아는 정도면 다른 분도 많이 알 거에요 이쪽 분야에서는 이제 그분들에 따라서 유튜브를 하시면 어린 친구들 네 세 살 네 살 이런 어린 친구때부터 봐요 계속 보기 때문에 계속 아이들은 태어날 거고 그런 친구들 계속 볼 거에요 거기 때문에 유튜브는 지금이라도 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유튜버 뭐 아린이지만 네 계속 하셔서 네 하시는 거에요 홍보를 하시고 알려드리고 인기에 자기 구독자들이 많이 생겨나면 그분들이 다시 커서 네 여러분의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준비를 하시지 않고 보통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준비를 하시면서 유튜브도 참참히 하시고 하시면 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에요 어 가장 중요한 거 이제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샵을 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아니 샵을 열었을 때도 중요한 거겠죠 네 가장 중요한 거 알아볼게요 남들과 무조건 달라야 돼요 보통 많은 분들이 실패를 많이 하는 이유가 어 이게 잘 되니까 뭐 인형뽑기샵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죠 인형뽑기샵 치킨집 프랜차이즈 이게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투자해서 창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면 뭐 백종원에 뭐 뭐 그런 거 있죠 뭐 그래서 음식 아니 음식을 잘 된다고 자기가 본인이 뭐 진짜 한 5년 6년 동안 음식만 하던 사람이 하면 어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어 잘 되니까 따라가시는 분들 계세요 잘 된다고 돈 된다고 막 따라가시는 분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본인이 최소 어느 정도 한 5년이건 10년이건 생물을 키워보고 이런 생물을 키워보고 아니면 샵에서 일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생물들에서 자세히 알고 시작하는 거라 그냥 무턱대고 잘된다고 따라가는 거라 이거는 큰 착각이고 크게 망할 지름길입니다 네 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망할 지름길이긴 해요 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색다른 게 있어야 돼요 본인만의 특다른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번식을 되게 잘해요 뭐 레어파드 게코 타란플라 뭐 번식을 되게 해요 새끼를 막 무장창 주장창 엄청나게 뽑아내요 근데 이걸 다 소진 못해요 그래서 아 난 샵을 열어서 더 많이 판매를 해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 그래서 샵을 여시는 분도 많이 계셨고 많이 봐왔어요 네 예전에 했던 분도 봤는데 아 네 잘되진 않았어요 하여튼 이렇게 돼서 샵을 열고 중요한 건 여기 포인트가 여기에요 샵을 여는 것 까지는 좋아요 샵을 열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본인이 도매를 쳐야 돼요 브리저들은 무조건 도매를 하면서 샵을 운영을 해야 돼요 도매 안하고 나 이거 몰아서 장사만 해야지 내가 혼자서 팔아야지 네 예전에 한 10년 전에 그렇게 하셔서 큰 타겟 부셨던 분도 계셨죠 네 그러면 안 돼요 욕심부리면 안 돼요 욕심부리지 마시고 도매도 치면서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 같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네 뭐 다정환석형 다흥님이나 정부른님처럼 유튜브 10만 구독 만들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구독자가 있으니까 거기서 몇 명이라도 회원이 되어주고 물건 사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분이 단골손님이 될 거니까 네 가능하겠죠 아니면 특출나게 아까 위에서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거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육식어붕이다 육식어붕이 겨울철에 거의 못 구해요 뭐 판매 못하고 갖고 있던 샵들이 있어서 몇 마리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똑같아요 개구리건 뭐 육식어붕이건 사계절 내내 보유하면 돼요 내가 전문적으로 아 나는 육식어붕이 쪽으로 갈 거야 아니면 뭐 개구리 쪽으로 갈 거야 근데 사계절 내내 똑같은 걸 똑같이 팔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팽맨 팽맨 뭐 트리플오고 이런 것들이 겨울철 내내도 있고 여름에도 있고 봄에도 있고 다 이렇게 자기가 보유할 수 있다 이런 특별함 능력을 갖고 있다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러면 괜찮은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남들과 다른 특별함이 갖추고 샵을 열어야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열면 큰일 납니다 아주 큰일 나요 추가적으로 뭐 영어를 잘해도 돼요 영어를 잘해서 제가 예전에 저희 회원들 하나 프리마스터들한테 주장창 영어 공부는 열심히 해라 설명했는데도 단 한 놈도 단 한 명도 놈이란 건 프리마스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한 명도 한 명도는 네 회원님들 말하는 겁니다 회원님들이 네 들은 사람이 없어요 네 없어요 영어만 잘해도 또 외국의 생물들 네 브리더들이나 아니면 샵이나 연락해서 좀 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용품들 같은 거 수입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 길이 열려요 영어만 잘해도 네 괜찮아요 이런 거 자기만의 특별함 남들 아무리 영어 회화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 많다 그래도 이쪽 애완동물 쪽으로는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으니까 네 그것도 자기만의 특별한 능력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시작을 하셔도 돼요 네 그 전에 당연히 브리더나 샵들에 연락을 해서 좀 친해지는 친해지면 좋겠죠 요즘 뭐 페이스북으로도 많이 친해지잖아요 저는 페이스북으로 할 줄 모르는데 네 페이스북으로나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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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연락하고 자주 친해져 놓고 나중에 시작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적을 두지 마세요 예전에는 적이 많았어요 저도 역시 적이 많아서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고 문제가 많이 터졌는데 적을 절대로 두지 마세요 적이라는 건 샵이에요 네 보통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약간 그러긴 하는데 편 가르기가 좀 심해요 내가 좋아하는 샵 내가 싫어하는 샵 이거 장사하시고 창업하고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샵 저 샵 다 친해져야 돼요 다 친해져야지만 가능해요 왜냐면 이쪽 샵이나 저쪽 샵에서 생물이나 용품을 받아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내가 용품이나 생물들을 수입하고 판매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브리더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샵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네 한쪽 샵에서 내가 번식하거나 내가 수입하는 용품들이나 수입하는 생물들을 다 몰빵으로 받아줄 수 있는 샵이 있다 그러면 한 곳만 알아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게 힘들죠 여러 샵한테 내가 도매를 뿌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뜬금없이 와서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물건 사주세요 이거 물건 받아주세요 샵 거 같죠 이거 좋은 물건이에요 샵 거 같죠 안 팔아요 네 안 삽니다 네 안 사줘요 그래도 앞면 있고 좀 하고 하면 사주긴 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안 삽니다 네 경기가 좋아서 한다고 하면 살 수도 있겠는데 네 보통은 안 사줘요 그러니까 샵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네 저걸 두면 안 돼요 브리더들하고도 친해져야 되고 샵하고도 친해져야 돼요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또 이번에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추가로 한다 그러면 음 양심을 팔면 안 돼요 양심을 예전부터 양심을 파는 샵들도 있죠 네 뭐 안 좋은 생물한테 먹이면 안 좋은 뭐 그런 걸 네 먹이들 팔고 네 좋다고 네 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네 지금도 팔고 있으니까 환장하겠지만 네 그러거나 아니면 레어파드개코 레어파드개코가 사기치기 제일 좋아요 그래서 샵들이 좀 그런 샵들이 있어요 네 먹이를 안 먹고 뭐 일부러 근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먹이를 안 먹고 뭐 한 것들이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안 된 레어파드개코를 분양해요 근데 레어파드개코라는 건 특성상 네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먹이를 안 먹고도 네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을 버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거식 걸려 있어서 거식이란 먹이 안 먹는 거예요 그런 병이 있어요 거식을 걸려 있는 상태의 개체를 모르고 파는 거예요 네 물론 소비자가 갖고 가서 잘못 관리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네 왜냐면 양측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니까요 근데 네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네 그런 분도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이 사료 뭐 안 좋은 거 막 만들어 가지고 본인도 알아요 네 본인도 아는데도 팔아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 뭐 일반 좀 나이 있고 하는 샵들은 좀 오래된 샵 뭐 정글이나 저희 랩탈리아에서 판매 안 한 사료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다른 큰 샵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가봐서 아 제가 좀 사람 인맥이 별로 짧네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돈 된다고 다 갖다 파는데 절대 처음 시작하는 샵 샵 사장님들은요 네 돈 된다고 다 갖다 놓치면 팔지 마세요 조금만 뒤져보면 나옵니다 이게 왜 좋고 나쁜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것들을 돈 된다고 무작정 갖다 놓고 파시는 샵들을 사장님들 팔지 마세요 나중에 터지면 네 본인들 샵에도 타격을 입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만 검색해 보세요 제가 이러쿵저러쿵 얘기 안 할 테니까 직접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나와요 나오니까 그런 거 절대 팔면 안 됩니다 그렇게만 자기가 자기 양심 지키고 고객님을 대하다 보면 고객님도 언젠간 느끼시고 느끼신 거를 고객님도 단골이 돼서 꾸준하게 네 하는 단골이 될 거예요 그러면 네 샵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단골 손님이 많아지겠죠 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 본인이 원하는 매출도 올릴 수 있고 해요 아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 아 영상이 엄청 길어졌네요 짧게 짧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또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샵 하지 마세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몇 년 전부터 저희 매장에 창업 때문에 오시는 분들 대학생들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분들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브리더 하세요 브리더 하세요 브리더 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샵은 웬만해서는 좀 참으세요 그냥 차라리 브리더 하시면서 그래야지 자기가 좋아하는 생물을 길러가면서 용돈 버리도 되면서 네 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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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길 수 있는 자기 여유 생활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샵 하시면 여유시간 많이 없어요 네 특히 혼자서 처음 하시면 혼자서 하거나 둘이서 하실텐데 아 여유시간 없어요 네 장사가 잘되도 여유시간 없고 안돼도 여유시간 없어요 네 그래서 여유시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네 샵은 비추입니다 샵 비추에요 네 그래도 한다 그러면 위에거 따라 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거 따라 하세요 따라 하셔도 기본은 가실거에요 기본은 가시고 네 기본은 가실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브리더 브리더 관련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